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뭐라고요? Like and subscribe I'm not acting pretty, I was born pretty 공주병 말기 환자들에게 들을 법한 이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나 예쁘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 원래 예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ct 인데요 act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뜻이세요? 연기하다 입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이 act를 행동하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비동사 plus acting 형용사 하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acting pretty 하게 되면 예쁘게 행동하다 뭐 예쁜 척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not을 넣어서 I'm not acting pretty 예쁜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비동사 plus born입니다 비동사 born 하게 되면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형이죠 우린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과거형 was나 w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니까 was를 써주시면 되겠죠 비동사 plus born born 태어나다 과거형인 경우 태어났다 참고로 born 과 헷갈릴 수 있는 burn 발음 주의해주세요 born은 입을 앞으로 내밀어서 born 이렇게 약간 대다 뜨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burn 같은 경우에는 어 로 입을 모으지 않고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burn 차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예문으로 응용해 볼게요 you are acting weird 너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she is acting awkward 그녀는 조금 어색하게 행동하고 있어 he is acting differently 오 그는 좀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영어로 우리 세 번 반복해 볼게요 I'm not acting pretty I was born pretty I'm not acting pretty I was born pretty I'm not acting pretty I was born pretty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